이슈톡 이대일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 3주만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일전에도 한번 상장을 시도했었는데 가격 논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장이 유보가 됐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날 20일부터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주 청약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워낙 카카오페이는 친숙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페이 상장은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때 크래프톤과 함께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상장 일정을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모가가 6만 3천원에서 9만 6천원이었는데 6만원에서 9만원으로 공모가 밴드를 낮췄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제대로 되나 싶었더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에서 이런 플랫폼에서 대출, 보험 상품, 광고나 펀드 판매 등이 이루어졌었는데 금융당국은 사실상 이게 중개 서비스다 이러면서 금소법에 따라서 제동을 걸렸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관련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을 하면서 다시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장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공교롭게도 이번이 세 번째 시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전에 문제가 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이런 법규상의 충놀 문제라든가 아니면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악재로 여겨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연기하면서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졌던 그 두 가지의 이슈가 다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 출범으로 예정되어 있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자회사가 지금 출범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국에서 예비인가를 획득한 상태고 이달 안에 본인가를 신청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면 그 기존의 금소법으로 지적을 받았던 그런 보험상품 중계라든지 대출 상품 권유라든지가 다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카카오페이 측의 설명이고요. 또 카카오페이 자회사 중에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 증권이 자회사인데 하반기에 또 MTS를 내놓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모바일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네, 모바일 트레이딩. 사실 놀라시는 게 카카오 증권이 아직까지도 MTS가 없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청약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간 투자가 먼저 청약을 할 때 얼마나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또 확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예측도 아마 IPO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걸 100% 균등 배정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 공모주 물량 전부를 균등 배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균등 배정을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비례로 이렇게 배분해왔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받겠다. 좀 더 많은 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페이 증권의 주식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2030 세대들이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주식을 나누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주, 일단 20주인데 10주만 증강으로 넣으니까 9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90만 원을 넣게 된다고 하면 똑같이 앞으로 수량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청약 날짜는 25일에서 26일 이틀간이고 상장일은 다음 달 3일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본다고 하면 11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JP모건, 골드만삭스 증권이니까 삼성증권에 계좌가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방송 끝나시고 한번 개설을 하면 그게 나중에 청약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약을 하게 되면 IPO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가 물량은 별도로 해놓고 개인 투자자한테 배정된 물량만 균등 배분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관하고 개인하고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기관 투자자 청약 이후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